많은 팁들을 주셔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재밌게 배울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스템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들어볼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퍼터를 하나를 사서라도 기회가 다시 생기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주변 분들에게도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마추어들이 하는 3m, 5m 스윙 크기로 치면 들어간다 이렇게 저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피드를 조절해서 홀컵에 집어넣는 게 더 맞다고 하셔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여서 그게 너무 신기했고 앞으로는 그렇게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리감이라든지 경사를 어떻게 읽어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지 트로크에 관련돼서 좀 궁금증이 많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유익했고 스크린으로 많이 배우시는 분들은 얼만큼 빼서 어떻게 치겠다라는 걸 많이 생각하실 텐데 그것보다는 감각에 의존할 수 있도록 퍼팅할 수 있는 클래스 열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직감대로 치는 게 안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느 정도 제 감이 맞다는 확신을 좀 얻게 된 것 같고 그렇게 치는 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게 돼서 좀 자신감 있게 퍼팅을 해보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이벤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블레이드처럼 보이고 블레이드처럼 느껴지지만 기존의 통념을 거부하며 세상에 없던 퍼포먼스를 이뤄낼 오디세이 트라이앗 5K 다양한 소재의 결합 낮은 무게 중심 5천 이상의 관성 모먼트는 극강의 관용성을 이루기 위한 오디세이의 과감한 도전 새로운 블레이드의 시작 트라이앗 5K From Odyssey, the number one putter on tour